예압 내가 잘은 못하는데 C8호 가지고 내가 서포스로다가 될까? 뭐 어떻게든 해봐야지 뭐 잠깐만요 지금 아 절실하다 이거 끼고 피를 채워줘야 되니깐 아 좀만 더 버텼으면 된대 짜증나네 피를 잘 채워주려면은 요거 넣으면 되나? 손주는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고 아 내가 카드를 좀 바꾸고 올걸 그랬나보다 자 일단은 이거 피를 중점적으로 주는걸로 아 근데 배아픈데 어떡하지? 아 진짜 미치겄네 이럴때 배가 아파 이거 깨면은 그 다음에 그 뭐야 브로리 먹어야 돼 브로리 손오공 3단도 먹어야 되는거 아니야? 손오공 3단 따먹고 브로리도 따먹고 다 따먹어야 돼 지금 손오공 2단도 나는 안풀렸는데? 2도 따먹고 그러면 아유 할게 너무 많네 지금 여기서 이거 무한반복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번엔 깁시다 자 아유 진짜 몸 존나 사리게 된다 아 뭐야 왜 맞아 내가 나 왜 날아가는겨 우리 왜 맞고 있어 우리 아 맞다 그리고 우리 궁 쓸 때 그 5000이튼 필사이즈 한 번 빼고서 쓰던가 그렇게 하죠 그게 상황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에네르기파 한 번은 쓸거 아니에요 기가 차면 그게 안보인다니까? 에? 하다보면 필살기를 쓰는 입장이 되면 안보여 아 뭐야 나 뭐 맞았냐 야 야 놔 놔 놔 왜 내가 맞는거 같지? 아싸 다쳤다 여기서 쓰면 안됩니다 형 어차피 쏘지지도 않겠다 와 초필 존나 안맞네 진짜 야 나이스 가골 쩌리다 피는 제가 적극적으로 채워드릴테니께 아 뭐야 이거 단체로 이렇게 아 단체로 단이 오케이 아 존나 웃겨 자 이제부터 피를 겁나게 채워드릴게요 아 넷이서 다 맞았어 한 번에 한 번에 콕탈리게 진짜 제 피를 썼어요? 아니 아직 몰라요 못봤는데 아 나 피샤기 한 번 쓰면은 바로 시동으로 해야되는데 아 나 피샤기 한 번 쓰면은 바로 시동으로 해야되는데 아이고 누구 죽으셨는데? 아 피샤기 써라 이새끼야 아 바로 살릴라 그러는데 그냥 쓰세요 아 모르겄다 나는 모르겄습니다 씁니다 몰라 일단 대기타고 있을께요 흫 비채우고 아아아아아아 아싸 비채웠다 나이스 될거같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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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나이스 와 간다 야 역시 피는 직접 채워줘야 제맛이지 어 이거 처음보는데 나 처음봤어 자iant 오오오오우 간 Tesla 장지 자폭이네 기지개 tylko More 자두it 아 자폭이요? 병상면이잖아 그러면은 Z 못받는거아니에요? 자폭이라 funds 이거 울트라필속력이면 바로 그냥 Z 받을텐데 자포겠다고 오 제트 나이스 그렇지 이랬는데 꼭 S를 받아야 된다며 아냐 풀렸어 풀렸어요? 야 이제 그 저기 뭐야 손오공 초사2 풀러갑시다 아 이거 작전 괜찮다 근데 중간에 피를 계속 채워주니까 살만하네요 근데 맵이 어떤건지를 난 모르는데 아 모르겄다 나 지금 배가 아파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나 얜 기탄 계열인가 보다 얘도 필살기가 있네 초사2나 초사3 미션으로 아 걔 필살기 있어요? 네 필살기 뭐지 걔? 그 고스트어택 그건가? 그런가? 자 제가 한번 봐볼께요 그 개가 필살기가 아 그 발리볼 있잖아요 그 도넛으로 묶어가지고 공으로 만든 다음에 막 피콜로 나와가지고 토스 뭐 이렇게 해갖고 아 맞다 맞다 기억난다 그거네 그거 근데 그거 있으세요? 어 있네 아이템? 어 있어요 아까 3개 샀어 아 12시 지나서 생겼는가? 네 36번 미션 오케이 이것도 제트 한번 노려봅시다 초사2 미션 36에서 제한시간 내에 초3 잡아야된데요 제한시간 내요? 이건 뭐 피살기 쓸게 아니라 그냥 존나 뚫게 펴야될거 같은데? 가능할까? 저 2번판만 하고 잠깐 화장실 갔다오면 안될까요? 네 안돼요 아 저 진짜 쌀거 같아요 신문지 갖다놔요 아 아 아 진짜 사람한테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아 왜 아 왜 급하면 옛날에 그 뭐야 그 체변 검사 안했어요? 아니 멀쩡한 화장실이 있는데 왜 그러세요 진짜 드럽게 진짜 방송 진짜 더러워서 이거 진짜 어떻게 하냐 시청자분들이 버틸 수가 없잖아요 아 왜 설사 아니잖아요 아 설사 같아요 지금 배가 살살 싸하게 아프다니까 아 루킹이 와요 아 더러워 진짜 내가 이런 말까지 하고 내가 진짜 형 시청자분들 아 물론 뭐 끼리끼리 모인다고 뭐 그거 이해는 하는데 정도라는게 있잖아 정도가 자 어디갔냐 이거 3분안에 쟤를 어떻게 죽여 수퍼 도나 수퍼 도나 이거 서포트 둘이서 지금 뭐하고 있는거요 이게 지금 아 기력 아 뭐야 이게 진짜 어디 계셔 이거 여기저기 없어지고 이러니까 저격 아 그럼 극딜 갖고 왔어야 됐네 써보시고 나발이고 아 이렇게 해서 다 만나와 이거 왜 내가 날라가지? 길을 빨리 길을 막 나눠드려야겠다 어 뭐야 아 이제 쓰리에요? 아 이거 피가 안 찼네 그러고 아 이제 피가 안 찼네 아 이제 피가 안 찼네 이제 피가 안 찼네 아 진짜 피가 안 찼네 이게 될라나? 될 것 같은데 어? 뭐 스페셜 보너스가 뜨긴 뜨는데 아 진짜 미치겠네 나를 누르고 있었구나 얻는 치세요 얘를 어 30초 남았다 아 치겠다 진짜 잡을 것 같은데? 나이스 오케이 얻는다 얻었다 얻었다 초사2 어우 감사합니다 빨리 깨주셔가지고 아 배 아파 빨리 가 출발해요 똥 썰어 수똥하고 올게요 빨리 싸워 아 이건 하고 가야지 원기는 보내고 가야지 아 그러네 일단 세 분 일단 세 분 하고 계시고 어 서폿 재밌는데? 서폿이 재밌네 킬 주는 맛이 있어 어 뭐야 나 왜 안 열려 풀렸어 어 나 안 풀렸는데? 있는 거 아니에요 벌써? 아니에요 저 없었어요 왜 이거 풀리면 다 같이 풀릴텐데? 한 사람씩 풀리나 이런 젠장? 설마 나 SS 나왔는데 나도 SS 나와서 풀렸는데요? 아 몰라 나 화장실 갈래 일단 나갈게요 일단 나갈게요 뭘 나가요? 퇴시서 하고 계시라니까 일단 한명씩 아 저 저 뭐야 초사3 어서 풀어 갑니다 저는 얼마나 걸려요? 한판 하고 계시면 금방 올게요 그냥 가서 힘 한번 빡 주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먼저 푼다 아 알아서 하세요 초사3을 어서 풀지? 초사3을 어서 풀지? 아 얘 필살기 없네 30구요 이걸 어떻게 깨냐 또? 이거 S랭크 어떻게 받지? 이거 울트라 울트라 써야 되는데 그니깐 필살기 밖에 답이 없는데 그니깐 필살기 밖에 답이 없는데 이건 뭐 또 분도 확인 좀 하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초필살 있는 애를 쓰는 거야 지금. 그거 쓰면 제트 난이도로 성공이 되기 때문에. 네. 뭐 해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야. 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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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지사랑님 어서와요. 뭔 일이요? 뭐가 어떻게 된 거야? 뭐가 어떻게 된 거야? 뭐가 어떻게 된 거야? 뭐가 어떻게 된 거야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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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카드 안집어나요? 쟤? ㅅㅡㅜㅇㅅㅜ 어. 피 2000 넘어. 어. 제이살 tram Craig님 리아에요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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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. . . 네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우 무리하시는거 아니에요? 괜찮으실려나? 지금 빨리 캠키고 빨리 뭐라도 해야돼 뭐 캠을 켜? 아 또 죽었는데? 또 실패인데? 역시 쟤가 없으니까 어려워보이네요 와 18호 죽어간다 야 나의 빈자리를 지금 이건 먹게시는건데요? 503 아 503요? 네 아까는 먹겠지 우리가? 502 아까 503 안 깼어요? 네 502 깼어요 지금 하는건 뭔데? 503 아까 한건 뭔데? 투! 아 투싸 투 아까가 이해력이 떨어져요 이해력이 아까가 쓰리 아니었어? 제2회사랑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잘 쓸게요 또 페일이네 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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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깜짝 놀랬다 아 800개가 터지네 아니 무슨 여캔방도 아니고 여캔방이 왜 나와 보통 800개 여캔방에서 나오면은 뭐 안해줘요? 뭐 어떻게 제가 그 제이님 그 카카오톡으로 제 이너웨어 사진 찍어보내드릴게요 보통 그 여캔방에서 한 800개 터지면은 승과 골이라도 보여줘야 되는거 아닙니까? 알았어 내가 엉골 엉골 사진 찍어보내줄게요 엉골이라도 내가 엉골 사진 찍어보내줄게요 뭐 골정도는 나와야지 아 왜 엉골 보내준다는데 엉골 괜찮다 엉골 엉골 내가 쫄쫄이 생각만 쓰이고 엉골 찍어서 보내줄게요 진짜임 제이사랑님 제이사랑님 이제 내 방 안한다 진짜 순간 그 생각하고 계실거 같아요 내가 미쳤지 어 제이사랑님 지금 10등이에요 뭐라구요? 아 지금 열혈팬 몇 순이냐고 물어보셨어 아 열혈팬 얼른 좋아요 들어왔는데 아 캐릭을 골라야되는구나 기다려봐요 지금 우리가 손오공을 빨리 죽여야되는게 목적이에요? 어 아니요 내가 그냥 초필살 쓰면 돼 그러면은 내가 얘를 해야겠네 어 초필살만 쓰면 모든게 해결돼 아 체력을 채워드려야되잖아 지금 일부러 얘 데리고 온거거든요 오케이 제가 무한으로 힐을 드리겠어요 어 카카루다님 제가 내일 보내드릴게요 무한일 무한일 퀵뷰? 저도 하나만 주시면 안돼요? 아 그거 7일짜리 7일이든 7시간이든 하나만 남는거 있으시면 하나만 좀 남는게 있어 내 초콜릿 쓰는거지 남는게 어딨어 줄게요 오예 아니 퀵뷰가 그렇게 좋다메 토섬님 감사합니다 팬클럽 가입 축하해요 모바일분들은 퀵뷰가 완전 대박이라고 내가 조만간에 초콜릿 다 풀거야 그 남의 그거 인증하시는 분들 남의 앱 그거 인증하시는 분들한테 퀵뷰 던질거야 뭘 인증해요 제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신 분들 아아아 그것까지 해야됩니까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이라 이렇게갖고 인증샷 딱 찍어서 올리면 퀵뷰 주는거 한번 이벤트해야지 뭐야 이거 막 죽었는데 야 쟤 남한테 유재석 만세님 감사합니다 킬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야 배지토 저 이씨 어어? 배지토 쟤 왜저래 나만 때려왜 아이고 죽으셨네 쟤 왜 나만 패 나도 노리네요 왜 안 일어나 아 나 죽었어 살려주고 죽었어 아이 나도 노리네요 아이고 공격 커지는 분들이 시험 사는디 서포트 잘못인가 원딜 잘못되면 서포트하시라고 호메공이 날 때려요 어어 쟤 나한테 파이널 플래시 썼어 어 내가 피 채워줬다 오 나이스 쟤가 쟤가 살려드린 겁니다 아니 도대체 서포트는 길을 어떻게 채워야되는겨 힐로 아우 감사아 길을 길을 채워야되는데 길을 못채우네 힐 해줘도 기가 안차요 아이 손오공 나한테 왔어 아이 너무하네 손오공이 아 나 살려줘야되어 안돼 너무 멀어 둘다 둘다 개멀어 아 진짜 미치겄다 아 서포트로 될게 아닌가 아냐 근데 서포트 있어야돼 나중에 그 뭐야 필살기 쓰려면 있긴 있어야돼요 서포트 해줘야돼 잠깐만요 나 카드를 좀 한번 바꿔보고 올게요 이게 길을 어떻게 수급을 해야될지 모르겄네 기수급이 안돼 유튜브 올리는것도 걱정이다 기수급이 안돼 길을 길을 빨리차게 해주는 뭐가 없나 힘내자 힘 아이템중에 뭐가 있을것도 같은데 자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라라라란 라라라란 어 제2회사랑님 너무 무리하지마세요 저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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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장자리까지 진짜 깨치는거 아니야 저러다 회장자리까지 진짜 깨치는거 아니야 저러다 회장자리까지 진짜 깨치는거 아니야 나 거의 시비권 안해 순 저인데 거의 차이가 없는데 아니 아 내가 방장이구나 아 내가 방장이구나 아이템 뭐 딱히 쓸게 없네 자 갑니다 잠시만요 렛잇고 아 이거를 뺄 수가 없는데 에 뭔 카드를 바꾸고 있길래 이렇게 하나요? 지금 이게 제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 기 좀 빨리차게 해주는 그거를 지금 찾고 있는데 딱히 뭐가 없네요 방어력이라도 올려야겠다 안죽을라면 아 그게 최근거 같애 일단 저 초필살 쓰는 애가 그 누구누구 있는지를 일단 알아야될거 같은데 초필살 쓰는 애용? 오공 프리더 프리더랑 오공은 봤잖아 셀 어 레오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셀 셀 완전체 셀 아 완전체 셀 초필살 구경을 못했구나 내가 너무 허약해서 쓸 수가 없어 쟤 얼굴 박았어 쟤 얼굴 박았어 아 남혜님 뭐 뭘 맞은 척필매 그게 피가 없어요 시격하자마자 딸피야 베지터가 나만 때려 나 지금 회피만 계속 해야될거같애 아 마인부 잡았고 어? 아이고 죽으셨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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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나? 오케이 헐 아 이 제이사님 와 피 채워주려니까 바로와서 들이대네 이러지마 아사 동노트 자 묶었고 묶은 다음에 파이널 아 이게 연타가 들어가면 좋구만